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4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3번으로 할게요 키크의 확산방정식을 실제 대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추가적인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키크의 확산방정식의 가정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DT분의 DC는 0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상상태다라는 얘기죠 DT분의 DC가 0이다 즉 시간이 변함에 따라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바람에 의한 오염물질의 주이동방향은 어떻게? X축이 되는 건지 맞는 거죠 X축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의 농도는 비저모염면에서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비저모염면에서, 저모염면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간헐적이 아니라 연속적이 돼야 됩니다 저모염면에서 연속적으로 배출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풍속은 XYZ 좌표 내에 어느 지점에서든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으로 갑니다 가우시안 모델의 대기용 확산방정식을 적용할 때 지면에 있는 오염물으로부터 바람분원 방향으로 200m 떨어진 연기의 중심축상 지상오염동은 그랬네요 단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6gps고요 풍속은 3.5m 그 다음에 시그마 Y, 시그마 Z는 22.5, 12m다 즉 여러분들 우리 가우시안에서의 그 방정식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이 있었는데 제가 1차 필기할 때는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적용할 때 대부분 이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문제가 적용할 때 보시면 어떤 멘트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면에 있는 오염원이다 그랬어요 지면에 있는 오염이다 그러면 뭐가? 지면에 있는 오염원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0이야? H가 0이야 유역을 좀 높이는 0으로 보라 이러면 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중심축 중심축 축상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Y가 0이 되는 거예요 Y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상오염도란 말이었어요 지상오염도 요거는 뭐가 0이다? 얘는 Z가 0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우시안 모델식 여러가지 쭉 복잡한 식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요 세 개가 0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농도 C는 어떤 간단한 식이 나오죠 간단한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Q 나누기 파이에 U에 파이에 U에 시그마 Y, 시그마 Z라는 간단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우시안 모델식을 다 암기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요 식이라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뭐라고요? 우리가 지면에 있는 오염원 지면에 있는 오염원이라고 하면 H가 0이고 중심축이란 말이면 Y가 0이고 지상오염도란 말이라면 Z가 0인데 요 식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요 식은 알고 계셔야 된다 못해도 요 식은 다 아시는 게 좋긴 하지만 최소한으로도 요 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요 3개가 적용할 때 나오는 식이니까 따라서 요 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면 Q는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배출량을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질량 속도로 나와있죠? 아까 봤더니 얼마나 나왔습니까? 거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6gps래 6gps 파이는 3.1415에 계산기 누르시면 되고요 U는 풍속을 말합니다 풍속은 지금 뭐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3.5m 얘가 3.5m per sec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σy, σz가 22.5, 12 이렇게 곱하기 22.5m에다가 곱하기 12m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얘를 보시면 단위가 이제 지워지죠? 단위가 어떻게? 요기 세크세크 지워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분모에 있는 항은 지금 메타가 몇 개 있어요? 메타가 메타, 메타, 메타 메타가 3식이 되는 거지 따라서 요거를 계산해버리면 얼마가 나오는데요? 2.02가 나오는데 단위 보세요 요게 보시면 2.02가 나오는데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구람, 퍼, 제가 이렇게 되면 안되는 마지막 단위라서 죄송합니다 2.02 곱하기 12m에 3식이 돼야 돼요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를 지금 6 나누기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3.5 곱하기 22.5 곱하기 12 요거를 눌러버리면 2.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단위가 뭐가 나온다고요? 구람퍼, 메타의 3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됐죠? 근데 원하는 단위가 지금 어떤 단위를 원해요? 미리 구람퍼 메타 3승이니까 어떻게? 여기다 10에 3승을 곱해줘야지 따라서 2.02 미리 구람퍼 메타의 3승이 답이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 됐고요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질소산화물 중 이산화질소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산화질소입니다 이산화질소 보시면 1번 보시면 이산화질소는 적갈색이죠 맞아요 자극성을 가진 기체고 N5보다 5배에서 7배 독성이 더 강하다 그랬고요 분자량은 이만큼 됩니다 46정도 되고 비중도 좀 무겁죠 1.59정도 되고요 수용성이지만 그랬지만 수용성은 아니죠 우리가 N5 그럼 대표적인 난용성 기체 N5나 N5, N2O 독지에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난용성 기체입니다 수용성이지만 틀렸죠 N5보다도 수중 용해도가 낮으며 이것도 잘못됐죠? N5가 더 낮아요 그 다음에 일명 웃음기체다 웃음기체 그럼 뭐 생각하셔야 돼요? N2O입니다 N2O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용성인 정도가 우리가 보통 N5 그 다음에 N2 그 다음에 CO O2 정도가 되는 거야 얘보다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난용성이라는 얘기지 N5가 더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됐고요 그 다음에 부식성이 강하고 사나리 크고 쭉 나왔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번도 볼게요 거기 보시면 오염물질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먼 것은 그랬는데 답이 어떤 거냐면 답이 4번이에요 답은 볼까요 그 다음에 보리, 모카 등은 아황산, 가스의 저항성이 강한 식물이다 그 다음에 까치밤나무, 쥐랑나무 등은 저항성이 약한 식물이다 반대로 됐어요 그렇죠? 반대로 됐습니다 까치밤나무, 쥐랑나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황사나물의 강한 식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표식물 보리, 모카 이런 거 나오죠 자주개나리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17번도 보시면 수용모델의 분석법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이 답이니까 여러분 체크 한번 하고 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8번도 황사나물의 각종 영향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도 옳지 않은 건 물어봤으니까 4번이 답입니다 황사나물은 대기 중 또는 금속이 표면에서 황산으로 변함으로써 부직성이 더욱 어떻게 약하게 아니라 가욱 강하게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19번으로 보겠습니다 19번 보시면 최대 혼합고도가 500m일 때 오염농도는 4ppm이래요 최대 혼합고도가 500m일 때 4ppm입니다 근데 오염농도가 500ppm이 될 때 최대 혼합고는 얼마였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염물질하고 최대 혼합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최대 혼합고가 높아질수록 오염물질 농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몇 승에 혼합고도의 3승에 반비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 하나 있죠 우리가 C2는 C1 곱하기 우리가 MMD라고 놓을까요 이게 MMD1 나누기 MMD2 요거에 어떻게 3승에 반비되는 거다 요 관계식이 있는 거잖아요 혼합고도가 높아지면 오염물질 농도는 낮아지는 건데 혼합고도의 3승에 반비되는 거다라고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는 거야 오염물질 농도 갈 때 뭘 물어보는 거야 최대 혼합고도는 MMD를 물어봤네 오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500이라고 그랬어요 혼합고도가 500m 그 다음에 오염물질 농도도 4 그러니까 어쨌든 MMD를 구하는 거니까 MMD 맨 마지막에 MMD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고요 얘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C2 C2를 우리가 두 번째 농도가 500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가 500 나누기 처음에는 4였죠 요거에 되는 거고 MMD가 지금 500m였을 때 얘는 X 이렇게 넣는 거지 요거에 3승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X를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한번 계산기로 해볼게요 X를 구할 때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만만한 게 어떤 거야 500 나누기 4는 가능하죠 해볼게요 500 나누기 4 해보면 이게 얼마야 125가 나옵니다 얘가 125는 이런 말이지 X에 500 나누기 500의 3승 그러면 요기 3승을 지워주려면 요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 125의 3분의 1승이 되어버리면 이게 500 나누기 X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얘를 지워주려면 요기 3분의 1승 하는 게 반대편에 3분의 1승 그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를 지워주려면요 요거 3분의 1승을 곱해주고 지수승으로 그 다음 얘를 3분의 1승으로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주면서 요게 3분의 1승이 되는 거죠 모든 계산하는 문제가 같습니다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125에 여러분들 어떻게 1 나누기 3승을 눌러버리면 얘가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죠 5가 나오는데 이거 500 나누기 5 하면 되는 거네 500 나누기 5 누르면 X가 되겠지 얘가 넘어가고 얘가 5가 내려오는 거니까 따라서 100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X는 100이 되는 거지 100m가 되나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20번으로 가겠습니다 먼지의 농도가 0.075mgp 매체 함승인 지역의 상대습도가 70%일 때 가시거리는 그랬네요 상대습도가 70%일 때 가시거리 그래서 상대습도 70%의 가시거리 구하는 식 여러분 잘 아시는 식이 있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LV 가시거리는 어떻게 나타나세요 우리가 A가 보통 1.2가 들어간다 씁니다 1.2 곱하기 1000 나누기 G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여기는 우리 상수가 A값이 나와있나요 안 나와있죠 안 나와도 여러분들 1.2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밑에 나오는 제가 G라고 표현했던 건 뭐야 G라고 표현했던 것은 먼지의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먼지의 농도인데 어떤 단위로 들어가야 된다 마이크로그램퍼 메탈 삼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경험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단위를 유도하려고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경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단위가 뭐가 나온다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가시거리가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1,2,1,2,3,12000 나누기 얘가 지금 0.075mgp 매체 함승이니까 마이크로그램을 바꾸려면 어떻게 이게 75마이크로그램퍼 메체 함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신경 쓰지 마시고 1만 2천 나누기 75 한 킬로미터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16킬로미터가 될 거예요 1.2에다가 1000을 곱하면 1만 2천인가 1200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1.2에다가 1000을 곱하면 공이 이게 하나 둘 셋이 붙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 와야 되잖아요 1200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1200 나누기 75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볼게요 1200 나누기 75 그래야지 16킬로미터가 되겠지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됐어요 뭐가 12,000이 아니라 1200이 되죠 이렇게 해결하도록 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보고서 그럼 좋아요 감사합니다.